깨고 나니 사라진 선비의 부귀영화 옛날 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여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지만 벌써 3번이나 보기 좋게 낙방을 하여 침울해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머물던 객점에 홀로 술상을 받아 변변치 않은 안주거리로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어요. 벌써 한양에 상경한지 몇 해가 지났는데 과거에 번번이 낙방을 하니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 뵐 면목도 없구나. 글공부 한답시고 가산만 점점 탕진해가고 이제 홍기도 놓치게 되었구나. 그런 선비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인의 복장을 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선비에게 말을 건넸어요. 젊은 선비께서는 무엇이 그리 한스러워 푸념을 늘어놓고 계시오? 그러자 자신의 푸념을 털어놓을 상대가 생긴 선비는 노인에게 대답했어요. 사내로 태어나 출세하고 공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생의 자질이 부족하여 침체에 빠져 오랫동안 헤어나오질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있으니 어찌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선비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사람의 일생이란 한낮 여름밤의 꿈은 꿈에 불과한 것을 모르시오. 아직 창창한 나이에 조급해하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고 마치 인생을 초월한 듯한 말을 하는 노인이 못마땅하였어요. 남들은 제 나이에 입신하여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아직 과거도 급제하지 못하고 혼인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세월만 축내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지요. 어르신의 말씀은 감사히 듣겠으나 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보따리에서 대나무로 짠 목침을 내어주며 선비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이 목침을 한번 베고 누워보시겠어? 선비께서 소원하는 부기공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외다. 선비는 노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하였어요. 이 목침 하나 베고 잔다고 부기공명을 누릴 수 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이야기하였어요. 일단 한번 베고 누워보시오. 그러면 자연이 알게 될 터이니 선비는 노인이 권한이 거절하기 어려운지라 잠시 목침을 베고 누워보기로 하였어요. 일단 그리 권하시니 한번 누워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비는 바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선비는 꿈속에서 아주 좋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총령하여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외모 또한 수려하여 묻 여인들이 선비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스런 눈길을 던졌으며 10세 후반의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연이어 훌륭한 가문의 미모가 뛰어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벼슬에 오른 선비는 진급을 거듭하여 조정의 요직을 맡게 되었고 여러 가문의 미모의 여인들이 선비의 첩이라도 되려고 줄을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선비는 아내를 다섯이나 얻게 되었고 정력이 왕성하여 매일 밤 다른 아내의 방에 들어 열렬히 사랑을 불태우니 열 명이 넘는 자식을 두게 되었어요. 선비는 나라의 권세를 모두 손에 쥐게 되었고 드디어 만인지상 1인지아 영의정에 올라 인금보다도 더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50년이란 긴 세월을 온갖 영화를 누리며 명성을 날리다가 잠에서 깬 선비가 기지개를 한껏 켜며 일어나 주위를 보니 목침을 건네준 노인은 자신의 옆에 그대로 앉아있고 잠들기 전에 객점에 안주인이 삼고 있던 좁쌀은 아직 다 익지도 않아 안주인 역시 가마수탑에 그대로 앉아 좁쌀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허망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선비가 노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 어찌 이 긴 세월이 이리도 찰나의 시간처럼 흐를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마시던 술잔을 입에 가져가며 이야기하였어요. 지금 선비께서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찰나의 시간 중 한 부분일 수 있으니 이제 한탄하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소이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목침을 다시 받아챙기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천천히 선비의 시야에서 멀어져 갔어요. 젊은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사람의 일생에 부귀영화란 한낮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실현해주는 가상현실 세계가 생겨난다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꿈같은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